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신문의 멘토 박선희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강의하고 교육해서 목 상태가 조금 이상해졌어요. 제 목소리보다 살짝 이상한데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알려드리고 싶은 게 왜 현대에 들어와서 단군이래 아니면 지금 역사상 어느 순간보다 지금이 더 성공하고 돈 벌기 쉬운가를 설명해드릴게요. 나는 너무 어렵다 이러시면 제 말씀 잘 들으시고 영상 잘 보시면서 하나하나 생각의 힘을 믿어 가시는 분이 반드시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어렵지 않아요. 돈 버는 거는. 왜 돈 벌기 쉬운가? 첫 번째로 신분제가 폐지된 거예요. 과거에는 신분제가 있어서 아무리 어떤 문제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내고 고도의 수축과 무리산태를 만들 수 있는 남다른 생각을 갖추는 것들을 증명해도 그 사람이 신분이 높이거나 그러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그냥 개, 돼지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죠. 하지만 신분제가 깨졌기 때문에 너무나 성공하기 쉬운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을 예로 들면 욕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일단은 그 분은 제가 듣기로 젊었을 때 엄마랑 풀빵 장수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대통령이라도 대부분 해봤죠. 그러니까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더 최고의 어떤 위치를 올랐을 때 당시 사람들은 더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만적인 안이 뭐 얼마나 갔죠? 얼마 못 갔죠? 바로 목 잘려서 다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이거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래요. 신분제 폐지된 거 싫다. 나 사대부 집안에 그죠? 후예인데 뭐 아래 것들하고 같이 겸상하는 것도 싫고 여러분 그 말이 사실일지라도 혹시나 그게 잘 보면 돈으로 사고, 족포를 혼탁한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상의 모습으로 삶으로 살고 싶어서 훅 올라가 봤더니 몇 대 조상 위로 워프에서 그 조상의 삶을 살고 싶어서 갔더니 말도 안 되지만 갔더니 후추노꾼에게 쫓기고 있었던 신세였다라 하면 뭐 게임 끝난 겁니다. 노비 잡는 사람들 있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현재를 즐기시고 신분제가 폐지됐다는 거 그게 얼마나 더 다행스럽고 대단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여러분 책에 대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해진 거예요. 과거에는 책을 다 귀족들만 보고 나머지는 보지 못하게 해서 거의 바보처럼 만들어놨는데 지금은 막 책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책을 보면서 어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고 인간들을 더 도울 수 있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면서 고도의 집중과 모리스한테 만들어내는 것들을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에 대한 접근성 용이 여러분 도서관 다 주변에 있죠? 공짜로 갈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되는데 도서관 안 가고 나이트나 가고 춤이나 추고 피시방 가서 돈이나 날리고 이런 안타까운 행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책에 대한 접근성 용이 그래서 책을 조상들이 봐서 막 신문제 다 폐지해뒀더니 그 후손들이 책을 안 읽어서 또 새로운 어떤 신문제스럽게 돈도 못 벌고 그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 대한 접근성 용이 그러니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터넷, 정보 공유 그러니까 모든 문제들을 바로 한 번에 손바닥 안에서 핸드폰으로 다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보 공유, 인터넷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문제를 바로바로 손바닥에서 핸드폰으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빨리 빨리 해결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네 번째 교통 편의 지구촌, 글로벌 시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을 바로바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정보 공유도 되고 그리고 문제 파악됐으면 전 세계 어디라도 갈 수 있고 그 문제 해결하는 어떤 지식들을 잘 증명하고 보여주면 그럼 글로벌 기업도 만들 수 있고 그죠? 그게 예전보다 훨씬 더 쉬워진 겁니다. 또한 어떤 과거에 태어났으면 한 마을에서 산 몇 개 넘다가 인생이 끝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 최고가 누군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김연아가 세계 최고의 피겨스케이트 선수라는 사실을 우리나라만 압니까? 전 세계가 알아요. 전 세계가 그 러시아 놈들이 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걔네들은 왜 모를까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구 반대편 촌놈도 유튜브를 통해서 김연아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인 즉슨 뻘짓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피겨스케이트의 세계 최고가 되려면 김연아님을 이겨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뻘짓 안 하는 노력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또 김연아님을 교통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만날 수도 있어요. 물론 이건 뭐 특심도 있고 확신이 있어야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스승을 골라 험길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시대가 우리에게 지금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계속 아이스크림만 31 이런 거에서 골라 먹죠. 하여튼 아재 개그 할 때마다 제가 원래 훨씬 재밌게 살릴 수 있는데 아직도 좀 약간 사람이 없고 카메라 할 때는 좀 약간 어색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너무나 지금 어떤 신문제도 폐지됐고 책에 대한 접근성 언제든지 다 책 보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갖출 수 있고 어떤 정보 공유로 모든 어떤 세계 최고들 다 알 수 있고 문제를 다 파악해서 지구촌 교통 편의점에 다 갈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은 기회가 과거보다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태어난 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저도 한때는 이런 사실을 명심하지 못했을 때는 아버지 빚 2억 넘는 거 고작 그런 것 때문에 20대 때 거의 막 죽고 싶었던 적도 잠깐 있는 것 같지만 이런 열려 있는 어떤 그죠? 가능성들을 계속 집중해서 그걸 제가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니까 20대부터 뭐 억대의 소지자 돼서 잘 살 수 있는 거는 아주 쉽고 당연한 일처럼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식의 힘을 믿으라고 했는데 지식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남들에게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을 줄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설명하는 어떤 행위들을 자꾸만 많이 하는 사람일 때만 지식을 믿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지식을 믿는다는 착각을 하고 사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심화되고 있어요. 양극화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학생들에서도 재수생들에서도 생각심을 믿는 애들과 믿지 않는 애들과 전혀 다른 성적을 받고 뿐만 아니라 전혀 다른 앞으로 연봉을 받을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의 행복 정도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믿으시고 제 영상 자꾸 이해되실 때까지 여러분 보시고 특히 제가 제 책 소개 한 번도 안 한 것 같은데 제가 10년 10년째 되는 해 기념으로 2013년간 쓴 책 공부하지 마라 초면해라 그거 반드시 여러분 여러 번 읽으셔서 여러분 삶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셨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지금 현대에 태어난 거 너무나 자랑스러워 아 기쁘게 다행이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십시오. 자 그럼 힘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